서울 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이 청년들을 위한 플렉스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코로나와 취업준비 등으로 지친 청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층 스테이지에서 청년 예술인 공연이 열립니다. 오후 6시부터는 고민 해결을 위한 타로 상담, 이미지 메이킹 1대1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의 이벤트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는 올해 청년들이 주인공으로 활약한 활동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의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